수술 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사신서 회동용서 두 군데 기록이 나와 있구요 서명믹선 고사신서 1770원 술밑만들기 작조부분 원문 번영문 조리법 입니다 뱀미 한마리를 씻어서 물에 담가 속에서 속까지 충분히 뿌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우수 18세기말 철 및 작조부 본법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동의부감 조립벌입니다 11번부터 4번까지 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두고 숙성되어 수리되면 꺼내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홉수삼 3010 감사합니다.